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T 관련된 기사를 보면 lpddr이라는 그런 용어가 많이 등장해요. 물론 업계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업계 사람들이 아는데 lpddr5x, lpddr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ddr이라는 용어는 아주 보편적인 용어고. 오늘 여러분들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it 섹션을 참 잘 만드네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조선이 가장 이렇게 사람들의 그런 호기심이나 기호를 잘 만족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it 섹션인데 이게 보니까 중앙에 저전력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 d램, ai과 전기자동차 전장의 특급 조연 역할을 수행하다. 이게 있는 겁니다. lpddr5x. 이거는 이제 그동안 제가 방송에서는 특히 반도체 문제나 이런 걸 좀 다루면서 많이 등쳐도 비전문가니까 공부해 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lpddr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삼성이 아주 주력 상품 가운데 하나예요. lpddr, low power double data rate, d램. 그러니까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인 랜덤 액세스 이런 메모리라 해가지고 단기 기업 저장장치에 해당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램이라고 하자면 r-a-m, 랜덤 액세스 메모리. 그 상품이네요. 삼성의 많은 상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상품군에 속하는 건데 주로 이제 뭐 태블릿 pc라든지 그 다음에 핸드폰 같은데 여러분이 되게 쓰시게 되면 데스크탑 pc에 베가지고 절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낮은 전력을 사용하는 낮은 전력을 사용하는 그런 더블 데이터 레이트 d램, 메모리 반도체네요. 생긴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lpddr5x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메모리 부분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주력 상품 가운데 하나네요. 이게 이제 삼성의 d램 상품을 소개하는 건데 삼성이 만드는 d램 메모리 반도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ddr이 있고 이것은 데스크탑에 여러분들 장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lpddr이래요. 이게 이제 모바일 기기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요즘에 우리가 많이 다룬 이 d램을 쌓아올린 hbm, 하이밴드 위더스 그 다음에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조립해가지고 만든 모듈. 이게 이제 주력 상품이네. gddr은 다음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삼성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대단히 중요한 메모리 반도체의 상품 가운데 하나고 특히 모바일용 기기에 탑재를 하구나 이렇게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한번 보니까 보니까 이제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열풍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에 ai 생성형 ai 기능 같은 걸 탑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ai 칩을 쓴 탑재 이게 뭐죠 심는 것을 온 디바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의 열풍에 반도체 업계의 모바일용 저전력 d램 개발 경쟁이 치열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슨 이 제품분에서 최고의 동작 속도를 구행하는 d램인 lpddr을 앞서거니 뒷서거니 개발하면서 자존심을 큰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굉장히 메모리 분야에서 모바일용 기기에 여러분들 소요되는 소위 단기 기억장치 랜덤 액세스 메모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네요. 이게 이제 속도전쟁 그다음에 용량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데 온 디바이스 ai는 단말기 자체에서 대량의 정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낮은 전력 높은 성능 높은 용량의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급증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lpddr은 스마트폰을 넘어가지고 pc 서버 자동차 등으로 수요를 넓혀가는 중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업계의 최고 동작 속도인 7.7 gigabit per second lpddr 5x d램을 개발했다. 아주 최신 상품인 모양입니다. 기존에 가장 앞서있던 상품은 sk하이닉스의 9.6 gigabit per second를 앞질렀다. 이 제품은 12나노급 lpddr 디램 가운데 가장 작은 칩으로 구현한 저전력 고성능 메모리 솔루션이다. 저전력 고성능 lpddr의 역할이 커진 온 디바이스 ai에 최적화된 제품이고 향후 모바일 분야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것을 넘어가지고 ai pc 그 다음에 ai 가속기 ai 엑셀레이터 그 다음에 서버 전장 등 다양한 응용처에 확대 적용될 것이다. lpddr 5x d램은 전세대 대품 대비 성능 25% 용량 30% 이상이 향상됐고 최대 32gb를 지원한다. 기술적인 문제는 여러분들 다 떠나더라도 어떻게 하면 전기 소모를 줄일 것인가 용량을 높일 것인가 그 다음에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인 cpu하고 얼마나 속도를 빨리 정보를 주고받을 것인가 그 경쟁인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 제품이 이제 일종의 메모리 혁신인데 모바일 메모리 혁신이죠. 메모리 혁신인데 이게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들 언제부터 이런 제품들이 나왔나 아마 pc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시점부터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게 초디가 2004년 또 lpddr 메모리를 출시했네요.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가 성장한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2000년 제가 이제 회사를 떠나 가지고 처음에 이제 지식자영업을 시작할 때 2000년인데 2000년에는 삼성의 여러분들 노트북이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주로 많이 팔리던 것이 도시바 모델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pc가 항상 한참 노트북이 모바일이지 않습니까 노트북이 경량화되어 가면서 이게 굉장히 수요가 많아졌겠네요. 이렇게 2004년 삼성이 최초의 lpddr 메모리를 출시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lpddr2 lpddr3 lpddr4 lpddr5x 여기 용량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400메가바이트 메가비트 퍼 세컨드 지금은 8.4기가비트 퍼 세컨드니까 이렇게 이제 제품들이 다 신화 를 해온 거죠. 이게 다 혁신 혁신 혁신인 거죠. 선거부정만 혁신이 별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선거부정은 뭐 10년 동안 동일한 여러분들 선거부정 방법을 사용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생성형 ai를 이용해 한번 찾아보니까 lpddr은 램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랭뎀 액세스 메모리 단기 기억 저장장치입니까 그렇습니다. lpddr은 모바일용에 특화된 단기 기억 저장장치인 램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딱 답을 해 주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인텔이 이걸 어떻게 설명했나 보니까 쉽게 설명한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 우리말로는 단기 기억장치 이게 나오네요. 단기 기억장치. 컴퓨터나 노트북의 단기 기억장치고 장기 기억장치는 하드디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하드디스크에 메모리 시키면 연구 저장이 되는 것이고 단기 기억장치는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저도 지금 노트북을 쓰지 않는 노트북을 대부분 작업을 하는데 노트북 성능이 워낙 많이 좋아져 가지고 병렬작업을 계속 동시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메모리 칩이나 cpu 기능이 이렇게 뛰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cpu가 아무리 뛰어다다도 램 단기 기억장치가 뛰어나지 않으면 속도가 나지 않는 거죠. 보시게 되면 램은 일반적으로 메모리 모듈이라고 부르는데 메모리 칩이 부착된 식사각형 평면 회로 기판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렇게 이러면 제공되는 거죠. 이렇게 기판 형태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뜯어 봐야겠습니다. 컴퓨터를. 보시게 되면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에서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의 영화를 스트리밍하거나 작업을 할 때 컴퓨터는 중앙정보처리장치인 cpu 또는 프로세스가 해당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를 램에 로드합니다. 그러니까 cpu가 작업을 할 때 관련된 데이터가 여러분들 관련된 데이터가 로드된 상태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단기 기억장치네요. 단기 기억장치. 따라서 램은 장기 기억장치인 그런 디스크 드라이브가 제공하는 장기 스토리지보다도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네요. 램은 현재 열려있는 앱과 파일에 필요한 데이터만 보유하고 앱을 닫거나 컴퓨터를 종료시키게 되면 데이터는 램에서 영원히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장치네요. 단기 기억장치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다뤘던 이 lpddr5x의 아주 엊그제 나온 최신 버전이네요. 최신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이렇게 속도, 전력, 소모, 속도, 그 다음에 메모리, 능력,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가네요. 하도 이렇게 lpddr이라는 그런 용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업계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능숙하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수준에서anted 격렬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